안녕하세요. 갤러리의 사진 속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의 사진 속에 있는 글자를 텍스트 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갤러리를 터치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사진 속에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있는데 사랑의 한계의 부채 산조라는 이런 글자가 여기 있죠. 사진 속에 있는 글자는 시라든가 글자는 복사가 안 됩니다. 이게. 눌러봐야 복사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갤러리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 여기 위에 여기 있죠. 여기에 빅스비 비전이라는 겁니다. 빅스비 비전. 이 빅스비 비전을 이용해서 이 사진 속에 있는 글자, 시 등등 무슨 글자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영어나 이라나라 국가로 언어로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이게 빅스비 비전을 했죠. 이것이 갤러리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치하느냐는 이 강의 말미에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이 빅스비 비전을 설치하면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빅스비 비전을 터치합니다. 여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아래쪽에 T라는 게 있죠. T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 T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되어 있고 자동으로 위에 이 글자를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기 싫으면 이 영어라는 글자를 터치합니다. 대개 영어가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처음 켜면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영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은 각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빅스비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 각 나라의 언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뭐 폴란드 프랑스어 여기 한국어도 있죠. 한국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바꾸고 싶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있는 한글도 그대로 뽑아낼 수 있고 영어로도 복사해서 텍스트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보다 영어로 일단 영어로 번역도 하고 한국어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어로 선택했습니다. 영어로 터치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죠.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요걸 터치합니다. 요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화살표를 딱 터치하면요. 화면에 이와 같이 화면에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요 한글로도 요렇게 뽑아지고 다음이 영어로도 이렇게 되었어요. 아까 영어로 설정했잖아요. 여기 영어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된 이 텍스트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 영어로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글로 된 것을 복사하려면은 요걸 터치합니다. 요걸 터치하면은 그 사진 속에 있는 글자가 복사가 됩니다. 저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요. 그립보드에 복사했어야 하고 아래쪽에 글자 뜨는 거 보이죠. 다시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아래쪽에 그립보드에 복사했어야 되어있죠.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혹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이거 있죠. 요걸 툭 터치하면 그립보드에 영어도 복사가 됩니다. 요번장한 거 있죠. 보면은 여기에 뭐 The fragrance of love 사랑의 향기 이렇게 번역이 영어로 쭉 번역되어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 번역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글도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가져가느냐 하면은 자 이 복사를 해서 클립보드에서 뭐 복사하기도 되고 요걸 눌러도 됩니다. 요거 공유있죠.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이 한글을 카톡에다가 제가 복사를 해보겠어요. 요걸 터치로 딱 합니다. 그러면은 공유 아이콘을 터치하니까 밑에 이렇게 여러가지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카카오톡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카카오톡의 석송 영상작가 저한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저한테 이렇게 같이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것을 길게 눌러서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갤러리 아까 빅스비 비전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요 T라고 있죠 T 토크. 이거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T를 터치해 볼게요. 이게 읽어줍니다. 사랑의 향기 부채산조의 춤은 판소리 춘향가를 토대로 부제로 이 도령의 고백인 작품으로 2015년 초연되었다. 약간 이상한 점도 있죠.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거 T 있죠. 이것도 역시 터치하면 영어로도 읽어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영어도 읽어줍니다. 영어도 그럼 영어도 복사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복사를 터치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립보드에 그리고 영어로 자기가 분정한 언어로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이것도 역시 카톡으로 제가 가져가 볼게요. 카톡 터치해서 영상작가 여기에서 터치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 보세요. 영어로도 이와 같이 가집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카톡에서 갤러리에서 사진 속에 있는 글자를 텍스트로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언어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영어가 아니고 저 위에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언어로 한번 바꿔 볼게요. 예를 들면 독일어를 한번 바꿔 보겠어요. 독일어로 바꿔 보겠어요. 독일어를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같이 독일어로 바뀌어요. 독일어로 분정이 됩니다. 이것도 복사할 수 있고 들어보면 T를 터치해가지고 아래쪽에 여기에 T를 터치해서 독일어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네요. 독일어는 안되네요. 이상과 같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속의 글자를 텍스트 파일로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여러가지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빅스비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빅스비 비전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어서 강의를 연속해서 올립니다.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현재 글자가 여기 있는데 이 글자를 뽑아내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아이콘이 있죠. 현재 이 글자를 뽑아내는 그것이 설치 안된 사람은 아래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빅스비 비전 사용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래쪽에 동호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동호위. 아래쪽에 동호위라는 글자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뭐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아래로 위로 올리면은 다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 동호위 여기에 터치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앱스 버전의 빅스비 비전 앱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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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동호위하고요. 시작을 여기 터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허용을 터치하고요. 또 허용 터치하고요. 허용 터치해야 되겠죠. 모두 다. 그리고 일부 업데이터라니까 업데이트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여기 업데이트 상단에 여기 보면 빅스비 비전이라고 해서 여기 업데이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지금 아래로 되고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되고 있습니다. 움직여 있죠. 자 설치가 설치 중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빅스비 비전을 설치하면은 글자 속에서 실행은 놔두고요. 그대로 터치해서 다시 갤드리로 갑니다. 갤드리로 다시 갑니다. 가서 글자를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빅스비 이거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 T라는 글자가 있죠. T 이 T라는 글자 보입니까. T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빅스비 버전을 이와 같이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면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빅스비 비전 사용법과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